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록작품 굿나잇을 제작한 한건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원래 이 작품은 주제가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어렵고 주제도 잘 드러나지 않아 세번정도 주제와 스토리를 수정 및 제작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나잇을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역시 모션캐쳐와 그 파일을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로코코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도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모션캐쳐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 모션캐쳐 도구를 대여하고 촬영을 진행했었습니다. 다만 실제 비율에 제작하된 로코코 스튜디오 파일은 제가 제작한 캐릭터와 비율이 맞지 않아 여러가지 오류가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조금만 걷는다던가 팔이나 다리가 몸이나 머리를 뚫는다던가 갑자기 캐릭터의 온몸이 뒤틀리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수정을 시도하였으나 수정을 했음에도 한계가 있어 결국 다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션캐쳐 슈트를 대여해 갔으나 슈트가 고장나 있었던 경우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작된 굿나잇이었습니다. 굿나잇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새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